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 포천으로 여행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볼 건데 잘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나가야 돼서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온체 있을 것 같아. 거기 완전 깊은 곳에 우리만 딸랑 있을 것 같지 않아? 거기에 또 지가 온 곳이 있으면 혜택 나왔겠죠? 어, 나 11시에 나왔어. 자, 문 좀 열어주라. 내 고맙이에서 왔어. 있어? 문 좀 열어주라. 내가 열어줄게. 자, 우리의 짐이 또 한가득 실려고요. 어우, 쌩. 뭐야, 쌩이라고요? 지연님. 뭐야, 내가 우는 거야? 네, 립밤. 아, 고마워. 내꺼? 여기 꺼는 게 있었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이거 안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태풍이 오늘의 요리는 뭔가요? 김치찌개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기대하겠습니다. 삼겹살도 넣는답니다. 우와, 너 귀엽잖아. 내가 못 쓸 것 같아, 근데. 어? 벌을 못 쓸 것 같아. 아니, 쓰실 수 있어, 쓰실 수 있어. 벌을 써야 되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 진짜로. 진짜. 근데 아름아, 나 그거 기억난다고. 그런, 그런. 그치? 우리 많이 했던 거라고, 이거. 그 뒤에 그렇게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 나 기억난다고. 됐다. 예잉. 하트를 꾸며줘야겠어. 나 너 하나씩 한 줄 알았어? 잘한다, 아름아. 벗어 왜 이렇게 떠났어, 그래? acha. 아, 나 어머니. 점심으로. 하트에 pomes. 넉넉. 하트에, 파트에 다 꿇어요. 또 다 멈춰. Houston. 불앞에 있는. 하트에, 다미. 하트에 안 들어. 하트에. 하트에, 여기. 하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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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청 아팠어요 진짜? 그게 다행인 거예요 나 진짜 이틀동안에 죽는 줄 알았어 나 온몸이 난 온몸이 고통하고 나 일반 감기물 때보다 오히려 거기에 축소국이야 와 진짜? 너무 키친을 안하네 온몸이 뮤직비디오 하시면 안되지 아니요 우리 지금? 아무도 고식이 없는데 올렸어요 아니 쟤 화생방 안에? 다행이다 아니야 수연이만의 제조법이 있다고 술찍는건 내 공이 갖다 대신 뭐야 황! 나인잔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 오면 짠 하자 응 다 오지 않아 거기 자 이제 갔다올게 자 안 와서 먹고 있어 아 엄마야 아 엄마 얘기해 아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 나 Americans 은사야 내가 너의 모습을 담아줄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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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우리를 위해 또 그녀는 참지 않지! 흠흠 아르마이 형 뭔지 가야 주는 콘치즈 미치겠다 눈지가야 주는 콘치즈 귀여워 okay all thegh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일 축하합니다 새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윤지 새일 축하합니다 니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맞아 귀엽지? 생일 축하해 우리 안 붉었잖아 그니까 야 너무 허공해하고 있어 아니 여기서 하려고 어느 생활에 익히려고? 아니 타는 거 아니야? 나 다 태우나 봐 여기 약간 살짝 막내가 좀 느낌으로 그래야 되네 이거 잘했다 너무 다감해져 행복해 날씨가 너무 괜찮지 않아? 응 불을 때고 있으면 따뜻한 거 같아 뜨거 맛있어? 아니야 그거 익은 거야 너는 오도 안타기 맞아 그게 더 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얘들아 이거 건강에 괜찮은 거야? 그을렸는데 조심해 내 것도 그렇게 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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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저씨가 도와주신 거야? 아니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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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만 모아줘 모아줘 탈피자 탄 탄의 맥3 아 왜 이렇게 색하네 진짜? 응 너랑 달라서 진짜 불복이라고 치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하고 싶었다고? 응 그런 거 같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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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닷없는 그녀의 애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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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우르르 아 진짜 예쁘다 근데 타이밍이 깍득해 이제야 돌아오네 진짜 눈절이 좀 안으로 들어와 비 맞고 있어 타거나 비맛거나 둘 중에 하나 예쁘다 진짜 야 근데 이거 쓰지말고 공지체로 불쑥에 넣는 건데? 앗 방을 직접 만지지 마세요 봤어? 뭐 봤어? 뭐 봤어?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올라오긴 했겠지? 나 손잡고 올게 나 손잡고 올게 괜히 또 쟤 저기에 꽂혀가지고 웃었다고 그냥 응 나 무서워 아 너무 따져서 좋다 응 앤씨는 왜 안 시원해 진짜? 응 야 시원 좋아 아 진짜 예쁘다 나 오로라 이거 처음 봐 나도 진짜 오래간나 난 내가 처음 해봐 맨날 인터넷으로 응 맞아 인터넷으로 되게 많이 봤는데 애들 하는 건 진짜 울어보고 싶다 너도 얼마나 예쁠까? 울어라 그래도 진짜 힘든 게 힘들긴 한 거 같아 맞아 유럽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캐나다 했을 때 아 맞아 캐나다 봤어? 아 진짜? 내가 거기 가면 되게 보다 좋다 그러니까 못 봤어 아 아쉽겠다 다 올려버려 잘 쓴다 잘 세웠다 아 좋구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니까 지금 너무 되게 자유롭게 막 부렸다고 심지어 불만 한 번 해봤었어 진짜 진짜 불만 한 번 해봤잖아 낙습니까? 어디서? 그때도 어디 갔는데 주셨거든 마법의 가루 마법의 가루 마법의 가루 뿌리기시 자막의 가루 나 피어시 되게 쪼그매졌다 아 그러게?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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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갈랐어? 응 아 그래? 코가 자랐나 고유 잘 찍어놔 고유 잘 찍어놔 고유 잘 찍어놔 진짜 이쁘다 벌레도 없고 겨울이라서 벌레 얻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름밤이었으면 지겹맞죠 우리 모기몰 몇방 걸리고 다녀왔어 날씨도 딱 좋고 지금 붉은거 안했을걸 아 진짜 하나 모자 호 와이 다닐? 다닐했어요? 오 9시간 여기 눈 놓으니까 진짜 예뻐 너무 예뻐 와 난 이제쯤 야옹을 해서 아 요거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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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엉덩이 왔다갔다 움직여서 나의 엉덩이 밑에 제일 쭈족한 좌골뼈가 네트발을 꾹 눌러앉게 앉아줄게요 엉덩이 좌골뼈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손으로 가능하면 어깨뼈와 어깨뼈 사이를 살짝만 더 조여낼게요 가슴이 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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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려줄게요 지금은 확실히 안돼요 자 우리 이제 딱지완서 커플로 가갈게 딱딜게요 딱딜게요 아 상품장 이동 오세요 어디가면 돼 아 그러네 한 명 이쪽으로 오세요 연상씨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두고 벅불래가 맞힐 수 있어요? 천천히 험구이 내려두고 다시 컵 아 아 아 아 아 자 마무리하고 자리 자리로 다시 되리러 갈게요 자 마무리할게요 목 안마일 아 아 여기 앉아 아 본인 자리를 돌아가고? 어 돌아가세요? 아 괜찮아 자 여기 마무리하자 자 자세하게 할건데 한미팀 한 사람씩 내려두면 갈거라서 가겠습니다 아 거기서 그냥 해도 돼 어 선생님이 엄청 이상적이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다 야 안추어? 야 쟤 안누면 돼 미쳤어 미쳤어 너무 예뻐 야 왜 소리하냐고 와 진짜 미쳤다 고고링 예이 예이 그래서 애들이 간 그게 있어 발자국 완전 눈세상 안녕 오 쉣 즐거웠어? 응 즐거워 진짜 이쁘다 야 진짜 나 이렇게까지 진짜 미처연나랑 처음인데 그니까 키마타 멍티 네네네 끔아 멍티 너는 뭔데 멍티 평소에 못보던 풍경이라서 되게 그래서 이국적으로 느껴지는거같아 눈 오는 날 이래서 나오는 사람들도 꽤 많겠다 저 발색한 중 포옥 바깥집이다 바쁘자 더 비싸 7만원 5백원 결제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의 카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